킥시프터가 달려있습니다. 업다운 치운 다 하고요. 아, 바당바당합니다. 이 녀석은 듀크 890 모델입니다. 명렬 2기통의 890cc급, 890급 모델이죠. 최고 출력은 어떻게 보면 배기량에 비해서 높지는 않아요. KTM의 특징이랄까요? 최고 출력 피크 파워 수치상 단순한 수치에 불과한 최고 출력을 바라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어느 정도급 위에서는 수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 대비 출력은 그렇게 높은 녀석은 아니에요. 근데 2기통, 병렬 2기통의 특성이랄까요? 그리고 특히 KTM 하면 빠따킹 아니겠습니까? 빠따가 어마무시합니다. 4기통 동백이량급 바이크에서 보기 어려운 강한 펀치력을 보여줍니다. 보통 4기통 바이크들은 중조석 영역에서 포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골골골골입니다. RPM을 많이 써야지 나가는데 이 친구는 4단기어에서 2000rpm 때 소프트를 감으면 미친듯이 나가는 미친 황소화가 그런 녀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녀석은 생각보다는 크기에 비해서는 공차종행이 좀 가벼운, 콤팩트한 녀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대략 190kg가 되지 않는 공차종행을 가지면서 115마력을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은 같은 배기량 때 4기통, 그러니까 동급이죠. 같은 배기량이라고 보기는 했지만 비슷한 배기량 때의 4기통 바이크보다는 아주 강력한 토크를 중조석 영역에서 뿜어냅니다. 그래서 제대로 맛을 보진 못했어요. 사실 도로 사정상. 그런데 짧게 한번 타봤을 때는 이야, 빠따킹. 최고 출력보다 최고 RPM보다는 또 다른 감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이 작고 가벼운 녀석을 타서 주행을 했을 때 너무 좀 민첩한 녀석을 타다가 이 녀석을 타니까 약간 좀 다소 둔한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고 나서는 아, 이 녀석도 상당히 괜찮고 매력적인 녀석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토너링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직진 안정성, 직진할 때 조금 더 불안정하다든가 이런 바이크들은 코너 들어가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홈파스 꽂고 돌리는 것처럼요. 이 녀석도 보시면 지금 가격이 상당히 있어요. 네, 가격기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녀석이. 동급 B의 4기통이죠. 특히 이 녀석하고 비교할 녀석은 아니지만 뭐 CBR, 650R, 12, 650 이런 모델들이 있죠. 그런 동급 모델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급 파츠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급 파츠들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코너링, ABS, DCS 모든 것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세세하게 뜯어보면 그 돈 주고 이 기통을 왜 사느냐 하는 말이 쏙 들어갑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통 바이크에 대해서 굉장히 짭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다다이 사오려고 하죠. 기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해서 4기통 바이크들을 선호하는 바이크의 선택에 대해서는 일륜적인, 획일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크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4기통 선택하기보다는 이런 2기통 바이크도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쩔 수 없어요. 4기통 바이크에서 오는 그런 배기음과 그리고 회전질감 이거는 다기통 바이크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4기통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이크를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시고 타보셨던 분들 4기통 바이크를 충분히 경험해보셨던 분들은 4기통 말고 2기통이나 단기통 바이크들을 선택하시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4기통에서 오는 맹숭맹숭함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강한 자극적인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KTM 2기통 또는 단기통 바이크를 선택하시죠. 두 차량의 차주는 이전에 가사기의 Z900을 타셨던 분이었습니다. 4기통 바이크를 타시다가 KTM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셨다. 그래서 KTM을 주대나 영역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께서 시간과 차량을 흔쾌히 내어주셔서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기통 차량 저는 아직까지는 많은 차량을 접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차량을 운영해보면서 느꼈지만 기통수가 다가 아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이 다가 아니다. 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최고 출력은 수치상에 불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최고 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최고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이 높으면 엔진 회전수도 비교적 많이 높게 돌리는 차량들이고 그리고 최고 출력이 높으면 토크도 어느 정도 올라가지만 공대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엔진 회전수 대비해서 토크는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엔진 회전수와 토크와 비대를 하지만 최고 토크는 엔진 회전수와 반비례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회전수를 만 RPM 이상 가져가면서 토크도 불법 따윈 차량들은 잘 없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이 차량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좀 쿼터급을 탔을 때 이거는 미들 준 리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런 큰 배기량에 비해서 차량은 굉장히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특히나 딸려간다는 표현을 해야 맞을까요? 바이크에 딸려간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600cc급, 750cc급 이런 바이크에서 볼 수 없는 강한 펀치적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더 이상 길게 이야기 해본 분들은 뭐 하겠습니까? 일단은 쿼터급 바이크를 타보고 이 녀석을 타보니까 좀 둔한 감이 있었지만 조금 적응되고 나서는 이 녀석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녀석을 타봤을 때 시트고는 옆에 있는 RC390과 같은 820입니다. 820임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뒷꿈치가 뜨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RC390 모델이 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특히나 세팅을 다르게 가져갔기 때문에 뒤에 시트고가 조금 낮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체감상 옆에 RC390은 한 780, 890 정도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820이라는 시트고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부담가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제가 173cm인데 이 173cm의 라이더가 탑승하기에는 그렇게 불편할 정도로 뒤꿈치가 뜨진 않았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바이크 자체의 포지션도 굉장히 크고 넉넉합니다. 유럽산 바이크 특징이랄까요? 태국가 큰 서양인들을 위한 그런 포지션이 잡혀 있어서 사이즈가 좀 넉넉한 편입니다. 핸들 높이, 시트, 발판 굉장히 널찍 어떻게 보면 널찍널찍해서 180 이상의 라이더가 타더라도 크게 좁고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는 수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옆에 RC390 모델은 조금 다르겠죠. 딱 173cm인 저가 타기에 딱 맞는 사이즈 그보다 큰 신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지션과 사이즈였습니다. 제가 느끼게, 이건 뇌피셜이에요. 일제 바이크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핏이라고 해야 될까 아시아 사람들이 타는데 큰 부담이 없는 사이즈 핸들 높이, 시트고 그리고 시트 포지션 전적인 포지션 자체가 조금 더 타이트하다면 이 녀석은 유럽에서 왔는 코쟁이 형들이죠. 덩치가 큰 코쟁이 형들에 포커스를 맞춰줘서 좀 더 사이즈가 널찍널찍하고 넉넉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듀크80 모델은 짧게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시트고 뒤에 RC390하고 스펙상으로는 똑같은 820mm라고 나와있는데 얘는 조금 높네요. 시트 폭이 조금 더 넓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발이 뒤꿈치가 살짝 뜹니다. 오우, 무릉차다. 오우, 굉장히 강했습니다. 시트 포지션 위치 요거는 RC390 보다는 굉장히 편한 자세로 되겠습니다. 출발해보겠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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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얘 잘 나갑니다. 억수로 잘 나가요. 15만 역이라고 하는데 아, 출력 좋습니다. 아, 근데 느낌은 RC390은 쿨파스 꼬문대로 쑥쑥 들어간다면 얘는 조금 힘을 주면서 눕혀야 되네요. 그냥 이렇게 힛딱 힛딱 넘어가는 바이크는 아닙니다. 아, 확실히 큰 차들은 뻘딱뻘딱 생기는 느낌이 납니다. 움직임 자체가 약간 우선 대년 쿨타고 비교하면 안되지만 움직임 자체는 쿨토보다는 좀 아쉽네요. 하지만 정속에서의 이야기이고 고속은 또 달라질 겁니다. 아, 움직임은 큰 차를 타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확실히 크로너리의 그런 다이나믹함은 조금 떨어집니다. 출력은 상체같이 끼워질 정도로 다 출력이 나와요. 이게, 아... 빠딱킹입니다. 빠딱킹. 제가 지금 NT57을 대일리로 타고 있습니다. 두 녀석하고 비슷한 편식이라고 해야 될까 비교하긴 어려워요. 출력 자체가 이미 거의 한 배가 나오기 때문에 아, 굉장합니다. 힘이 엄청 모든 기어에서 이틀 이틀 부다다다다닥 핸들 높이라던가 이게 굉장히 편안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편안한 포지션일 뿐 차량 편안한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출력이 차고 넘치고 강력한 느낌은 있지만 반드시 배드사다가 짧은 시내의 구간에서는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아, 잘 밀어줍니다. 상단에서 네, 15마력이 높은 마력뽕 그리고 높은 토크가 저회전에서부터 빵빵 터져나옵니다. 뭔가 저회전은 적용이 필요한 요런 핸들링 느낌이네요. 좀 장신장의 사람들의 마침 포지션이랄까 아, 그냥 페달 거리가 조금 너네요. 어휴 뭔 화양소가 타고있나 이거 웨이카거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이거 실속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다다아 다다다아 어, 대신 이 녀석한테 적용되니까 또, 그거를 탔을때보다는 훨씬 어, 안정적이더라는 느낌이받아집니다. 처음에 탔을때는 뭐, 이 오토바이가 왜 이렇게 꼰드롭냐 펄떡펄떡 서는 느낌이냐 그런데 조금 익숙해지니까 방금 밸런스가 상상이 좋은 것 같아요. 어, 클러치 굉장히 가볍습니다. 손가락 하나로도 변성할 수 있을 정도로 클러치는 굉장히 가볍네요. 그냥 주류봅시다. 그냥 주류봅시다. 우와하하하 하하하하 우아하하 무겁게 나갑니다. 진짜 무겁게 나갑니다. 출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엄청 높은건 아니고 그렇다면 또 자백의 양 마이너업이나 이런거 봤을때 백지도 높지도 않은 어중간한 그런 출력대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범치되기 장난 아닙니다 6단에서 밀어볼까요? 6단은 안되겠고 쭉쭉 밀어집니다 쭉쭉 아 요런거 한 느낌이네요 엔진은 270cm 크리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경렬 2기통임에도 요렇게 바닥바닥한 그런 소리가 나오고 토크가 재생적인 V2인 2기통 엔진에 가까운 그런 성향입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붑니다 날씨는 따뜻한데 바이크가 고위 기침이 참 어딜정도로 바람이 쎄네요 이번에는 슈퍼주피를 한번 노려봐야겠습니다 루크890 상당히 괜찮은 녀석입니다 가격이 문제지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KTM 시리즈를 상당히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짧게 탑승을 라이딩을 해봐가지고는 차량이 내부성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실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부분 쉽게 뭐 재밌되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을까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게 타봤을때 요 녀석은 상당히 김에 가치가 있는 매력있는 여성이든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요 차량 같은 경우에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지금 순정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 173cm입니다 제가 탔을때는 좀 덩치가 큰 분 180 정도 되는 분들이 탔을때 딱 맞는 포지션이나 이런게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제 바이크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피시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이크 자체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작고 요런 부분이 있는데 유럽산 바이크들은 좀 더 덩치가 큰 서양인들 최고에 맞춰서 나오는 탔인지 몰라도 사이즈가 좀 명확합니다 킥시프터가 달려있습니다 업다운치원 다 하고요 아우 바당바당합니다 KTM같은 경우에는 좀 우린 하에서 평가자료가 되어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들은 퍼포먼스나 이런거는 상당히 우수하고 뛰어나지만 가격이 좀 사악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 라이더들한테서는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기종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쉽게 보기 어렵죠 근데 특유의 빠따죠 김태민씨 빠따가 강력한 김태민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괜찮네 저 MT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정도 출력대 같은 바이크는 어느정도 뭐랄까요 라이딩 스킬이 어느정도 축축되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전자장비가 있다고 한들 좀 부담스러운 바이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지막지한 녀석이네요 2기통 바이크들을 접하고 나서 바이크들의 출력이 다가 아니라는걸 요즘에 세상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출력 자체는 어떻게 보면 동대기량대 바이크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이 무지막지한 두 김태민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소중한 차량과 시간을 내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빠바